현대건설이 사우디 아람코의 중장기 성장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 독점적 지위를 확보했습니다. 현대건설은 사우디 아람코가 나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발주하는 신규 사업에 대해 독점 협상 대상자 지위 확보에 관한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앞서 아람코는 중장기 성장 프로젝트인 나멘 프로그램을 통해 산업 및 에너지 서비스와 첨단, 소재 등 4개 분야 핵심 과제를 수행할 파트너 기업들과 지난해 9월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현대건설은 현지 합작법인을 설립해 아람코에서 발주하는 주요 사업을 수행합니다. 또 사우디 현지 EPC 업체 육성 및 기술 전수와 더불어 현지 인력 체육 확대를 통한 고용 창출 등 상생 협력과 현지화 전략을 펼쳐나갈 예정입니다.